세상 사람들이 다 알면 결국 예솔이도 지금은 몰라도 언젠간 예솔이가 커서 다 알게 되면 그게 너무 무서워 나 벌써 다 봤어 엄마 친구 괴롭혔어? 제가요 전에도 제가요 뜨거운 거 몸에 댔어? 이제부터 니가 고데기 열 체크 좀 해 줄래? 엄마도 나가 나 커서 기상캐스터 안 할 거야 엄마는 이제 자랑스럽지 않아